중국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지난해 1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홍콩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중국 가상화폐 투자 규모는 미국, 영국, 베트남에 이어 세계 4위로 종전 2021년보다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. 언론들은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당국의 느슨한 제한사항들을 회피해 여전히 활발하게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은 금지됐지만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이나 비공식 개인 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